안녕하십니까 영상찍냄심만 입니다 오천원 산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뭐가 보일까요 약초들 많이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꽃뱀새끼요 여기 도망갑니다 쿠브라 도망갑니다 달맞이꽃입니다 달맞이 유가 좋다고 하죠 달맞이꽃 산딸기요 산딸기가 있네요 산속에 자리궁이 자라네요 자리궁 미역취 미역취가 있고요 참취 무당버섯이요 빨간 무당버섯 산사태 났네요 여기 원래 길이었나 와 어지러워 완전 폭발했네요 여기 만약에 눈썰뱃하면 죽이겠네 한번 타봐요 아 무서워 한번 타봐요 북나무 여기 열매 오베자라고 맺히는데 게다래 처럼 그게 벌레집이에요 벌레죠 그거를 약으로 쓰더라구요 북나무에 북나무 개미취 이즈 모양이 개미 허리를 닮았다 그래서 개미취네요 개미취 개미취에 앉아있는 청개구리 엄청 많다 청개구리 보여? 아니 나 지금 보이지 여기 움직이지도 않네 가만히 있네 너 이름이 뭐니? 그 위에가 침대처럼 하중약판 안하게 있네 개구리 개구리 악릉이에요 복본저가 열렸네요 복본저 고창도 아닌데 복본저가 열렸어요 무궁화 무궁화가 잘 피었네요 여기는 핑크 무궁화네요 아까 거기는 하얀 무궁화였는데 도라지 도라지 청도라지 백도라지 몸에 좋은 청도라지 백도라지 두루팟이네요 이게 참옷입니다 참옷 참옷은 여기 보이죠 여기 이렇게 녹색을 띄고 있어요 개옷은 자주색을 띄고 있고 참옷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산초나무입니다 여기 이제 열매가 달리고 있네요 열매가 달렸는데 더 커야죠 이게 이게 까맣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향신로 일조중이지 응 그쵸 이게 쓴박이 일종인데 이거 삼겹살 쌈 싸먹으면 아주 맛있는 것입니다 개장소 왔어 빨리 들어가 야 개장소 왔다고 빨리 들어가 너 데리고 간대 빨리 어영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숨어 야 빨리 숨어 개장소 왔다고 빨리 숨어 너희 내려간대 야 개장소 왔어 안 들려? 빨리 숨어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거디뎠습니다 땀을 범벅을 하고 열매를 잔뜩 달고 있네요 아이고 고생스럽게 살아네 이식해서 심으니까 너무 고생해서 자라고 있네요 명색이 산삼인데 가을도 아닌데 벌써 황절삼이 될려고 하네